20대 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 많지는 않잖아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르바이트 정도일 텐데 어떤 스펙을 좀 대표적으로 좀 쌓으면 좋을까요? 30대 경우 신입으로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직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조직에서 좀 잘 어우러지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좀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직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좀 갖춰놔야 될까요? 팀장은 지금 X세대고 90년대생은 이제 Z세대와 M세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X세대를 잘 다루는 방법?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 담당자와 인사 책임자들 그리고 사장님을 교육하시는 우리 정민홍 저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채용 담당자의 눈으로 본 90년대생의 취업 준비라는 걸 좀 잡아봤어요. 90년대생이라고 하면 25세부터 35세까지인데요. 모두를 좀 아우르는 이 세대한테 먼저 이제 사회 초년생들, 취업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학 졸업하고 알바를 좀 하고 나면 그리고 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20대 후반인데 그런데 그 20대들이 취업 너 아직도 못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채용 담당자분으로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십니다. 취업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좀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에 대한 구인 없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일단 AI나 로봇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첫 번째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정형화된 취업활동에 대해서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입들의 경험치는 적을 텐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20대 우리 취업준비생이 찾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에 대한 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뉴스라든지 그리고 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감과 그 감정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당분간 AI나 로봇이 대체하기가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키워주신다거나 그리고 미래적인 업종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취업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7, 28까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취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고학력자 분들에 대한 차별화라든지 소외되게 만들어서 좀 나가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꽤 있더라고요. 어떤 좀 전략이 있을까요? 조직이라는 게요. 상당히 보면은 좀 이기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좀 배척하거나 좀 배격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다라고 하면 경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조직은 어떤 경쟁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당연한 전 논리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르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성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표현하는 순간 저는 그 조직에서 융화되기도 힘들고 성장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성장이라든지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보다는 남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과 차별성에 대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 조직과 융화되기 어렵다라고 좀 정리해 주신 거고 그러면 이 차별성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좀 튀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경쟁력 있게 차별성 인재, 창의성 인재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우리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X세대입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본인이 피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금 달갑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피하를 할 것이냐 제일 갖춰야 될 역량은 저는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행정 업무 아니면 프로세스 업무를 내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제안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지금 X세대고 90년대생은 Z세대와 M세대의 마지막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X세대를 잘 다루는 방법? 좀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소위에서 우리 팀장들, 우리 임원들을 잘 다루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20년 동안 조직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원들이 참 보기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면요.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낱기라는 게 있어요. 업무라는 게. 그거를 일단 지켜주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무에 대한 언제까지 진행해라에 기한 X세대에 대한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받는 포인트라고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새로 오는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될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외에서 회식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거다.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좀 역이용해 하셔가지고 먼저 본인이 저녁 식사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시게 되면 직색자인 팀장이나 실장인 임원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서 치울 수밖에 없고 위에 경영진에 치울 수밖에 없는 좀 외로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다가서는 거 가서 저녁 자리 한번 하시는 게 상당히 이런 분들한테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직색자분들이 먼저 베푸셨을 때 소때만 얻어먹기만 하면 그런 모습보다는 커피를 사신다든지 그런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커피도 사드리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내양적인 분들은 내가 회사 왔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게 사람 성격이나 성향은 잘 안 바뀐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경험해 보면서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다 우리 지식자분들이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할까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요. 조금 진지하거나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외향적인 분들이 접근하시기 보다는 어떤 내성적인 분들이 접근하시기 보다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조직 내 비밀이라는 게 좀 있지 않아요.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는 퍼지면 안 되고 누구한테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보통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에게 다가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저 같은 예를 들어서요. 인사 담당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좀 있잖아요. 좀 결담낼 때가. 그런데 혼자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감옥하거나 좀 내성적인 팀원이라든지 구성원들을 좀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본인들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내성적인 분들이. 묵묵히 일을 하면서 동시에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 좀 무거운 입을 가진 분들이 내성적인 분들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사팀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제가 보니까는 한 8대 2 정도? 10명이라고 하면 한 7, 8분들은 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한 2분 정도는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스펙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20대 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어디 취업을 하고 싶어도 경력자를 뽑는다든지 어떤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해라라고 하는데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거는 아르바이트 정도일 텐데 어떤 스펙을 좀 대표적으로 좀 쌓으면 좋을까요? 일단 스펙을 쌓기 전에 제가 꼭 들고 싶은 얘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인사 업무를 하고 싶어요. 인사는 하고 싶은데 인사에 관련 스펙을 쌓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보시면 인사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인사 관련한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인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는 거죠. 인사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 사람과 소통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채용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한다든지 1차적으로 파악하시게 되면 이와 연관된 사회 경험을 꼭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인턴을 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긴 한데요. 참 이런 기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경험을 통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인사 업무와 연관관계를 조금 매칭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내가 프랜차이저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내가 들어오는 신입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성향이라든지 성격 태도를 보고 나서 서빙을 할 것인지 조차 관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 이동베이츠에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좀 이런 업무를 잘하더라라는 걸 좀 간판을 해서 이런 사람 일을 좀 채용을 하는 데서 자기가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인사 담당자 면접을 보거나 그리고 채용할 때 상당히 메리트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인 것보다는요. 경험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사회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사회 경험 안에서 연관성을 찾아보는 그리고 그걸 탐구하고 또 그거를 PR할 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스펙 쌓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스펙 쌓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무엇인지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로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어문계열 인문계열 같은 분들은 정확한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든 거라고 저도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문계열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학자로 가진 않는 이상 취업이라든지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중국어학과를 나누는데 중국어를 되게 잘해요. 하게 되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해외 영업 쪽이라든지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요. 아무리 어문이나 인문학계열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전공에 대해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일단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트렌드가 변한 게 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공대로 따라가는 경력 개발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저희들에 대한 업무 자체가 융복합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시거나 재물을 하시거나 저같이 인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학문의 융복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우리 비공학계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분들은 계속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은 거절에 좀 익숙한 편이잖아요. 거절을 만약에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이제 다른 쪽에다 제안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회생활을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고 내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취업이 안 됐다라는 게 되게 큰 거절일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자존감을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뭐 듣기 싫은 얘기가 그럴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취업이 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제 입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좌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잘 보시면 취업하는 과정이요. 다 사람과의 허들 넘게 돼 있어요. 이력서 검토하는 것도 채용 담당자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는 것도 사람이 보통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면접도 보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허드를 넘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회사도 생물이다. 이거를 뛰어넘는 것은 사람이 뛰어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딱 정형화다인 비생물이라고 하면 내가 이 회사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좌절하시면 돼요. 내가 이 객관적인 수준에 못 맞췄기 때문에 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좌절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반대로 생물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관, 주관적인 판단에서 A라는 회사에서 비록 내가 거절당했지만 B라는 회사에서는 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채용 담당하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경우 신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직과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조직에서 좀 잘 어우러지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직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좀 갖춰놔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경영사원들을 왜 뽑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회사에서 이런 위치와 이런 업무를 할 포지션이 내부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추구하는 게 경영사원들에 대한 포지션을 오픈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경영사원들이 오시게 되면 조직 융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경영사원들이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은 어차피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에서 자격증을 보고 충분히 파악 가능한 거고요. 어떤 면접 단계에 있으면 직무 전문성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조직 융화를 잘할 수 있었던 사회라든지 경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불식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그런 게 있어요. 회사를 한 번 옮기는 사람은요. 처음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쉽게 옮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 처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시는 이직하시는 분이 또 또 마음에 안 들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에 대한 지속가능에 대한 갖고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좀 시켜주시고 표출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사람들이 구성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는 30대 같은 경우에는 팀장과의 마찰이라든지 그 팀의 구성원으로서 좀 용어가 잘 안 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복지나 처우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데 각각의 그 상황마다 어떤 솔루션을 갖고선 이직을 해야 될까요? 이직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본인에 대한 가치 상승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게 가치 상승이라는 게 보상, 연봉이겠죠. 이게 자기의 갖고 있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융화가 좀 힘들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두 번째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경력 개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회사 업무가 되게 루틴하거나 오퍼레팅 업무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구나라는 측면이 세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연봉 수준이 올라가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현재 다니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있는데 점프하는 게 맞는 거냐는 거는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좀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라는 게요. 혼자 스타트업을 한다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PM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어울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 아닌 이상 기존의 회사를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제일 참 머리 아픈 경우가 두 번째예요. 조직 육아 측면에서 내가 어떤 상사와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직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좀 걸립니다. 첫 번째 최근에 또 이렇게 레퍼런스 경영상도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혹시나 레퍼런스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조직 육아를 못해서 상사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직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이직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만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이력서상이라든지 면접상에서 표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핑계를 좀 대시는 게 낫고요. 이런 핑계를 이런 이유를 대시게 되면은 좀 이직하시는데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업무에 대한 확장성, 경력에 대한 성장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런 또 챌린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내부에서 못한 거를요. 외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표출할 수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전제는 이직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봐요. 더 이상 본인의 변화와 발전이 없으면 당연히 이직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내 탓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같이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기존의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기 보다는 내가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부적으로 할 수 없었다면 외부에서 했던 활동과 행동에 대해서 좀 필요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너무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외부에 가셔가지고 외부 활동을 통해서 그런 마케팅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사례를 좀 들어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HR 업무를 하면서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저희들도 한정적이에요. 왜? 기존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매번 인사평가 보상 체계를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문화도 제 혼자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하느냐. 외부적으로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어떤 제가 강의를 나간다든지 그리고 타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가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스스로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경력 개발을 희망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본질적으로 그 직무, 그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 큰 사람이겠네요. 당연하죠. 일단은 이게 경력 개발이라는 게 일자형 경력 개발이 있고요. T자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자형은요. 인사 얘기하면 인사 업무에 대해서 데브스 깊이만 엄청나게 갖고 가는 게 일자형이 될 수 있고요. T자형 같은 경우는 이와 유관된 업무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게 T자형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낫냐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다 일자형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T자형 경력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우리가 60살까지 정년이 보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보통 우리 사무집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 중반에서 다 퇴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살, 90살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소한 20년 이상은 또 다른 업무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곳만, 하루만 파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반에 한 10년 이상은 한 업무를 파되 그 이후에는 약간 T자형으로 유관 업무도 한번 탐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는 어느 정도 나이대부터 좀 T자형으로 좀 가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정확한 경험상 보니까요. 회사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약간 차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의 직무에 일단은 업무를 좀 출실했다는 보장하에 하시게 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에서는 한번 다른 직무도 한번 털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자형 인재로서 본인을 10년 동안 담금질하고 그 이후보다는 T자형 인재로서 확장하라 라는 걸로 좀 들리겠네요. 평생직장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요즘에는 개인 차원으로 봤을 때 스스로를 좀 노예로 전락시킨다 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그 30대이신 분들이 조직 내에서 정말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평생직장이라는 게 이제 뭐 없잖아요. 회사에서 더 이상 케어를 해주는 사례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고용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긴 한데 대다수는 평생직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냐면 회사의 수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회사가 창립하고 폐업하는 순간까지 보통 한 1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있고 싶어도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팀장을 하다 보니까 면접을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한 20, 30%에 대한 이직 사유로 보면요. 거의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폐업 단계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대까지는요. 보더니 내가 하는 직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형에서 10년 정도는요.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 마케팅에 있다. 인사 업무에 있다. 설계에 있다. 10년에 있다라고 해서 직무 전문성이 절대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0년에 했다, 20년에 했다라는 게 더 이상 연공사율에서 이 사람이 실력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더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에서 안 된다면 외부에서 외부 사회 교육을 가신다든지 외부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충족시킨다든지 꼭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10년 동안은 꼭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춰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로 좀 엮여지고 있네요. 저희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 탐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회 경험을 할 때도 하고 싶은 일과 연관된 그런 경험들을 쌓고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10년 정도는 완전히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깊이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30대가 됐을 때 이제 10년 정도 하고 나서는 T자형으로 이제 인재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 좀 이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겠네요. 취업 해킹이라는 책은요.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우리 채용하는 담당자분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와 HR 전략이라는 책은요. 인사 담당자로서 필요한 사례와 예시 자료 그리고 그런 설문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현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